생각하는거는 ㅇㅇ거다 유네 스티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채단의 승짱도 유카아또 로한입니다 로한입니다 유카채단의 승짱은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뭘까? 뭘까? 하하하하하 제가 항상 궁금했던게 있었어 유카가 한국에 와서 지금 7년째 유카의 언어실력 어마어마했잖아 지금까지 어떤 열냐? 미친누마 근데 제일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이제 한국에 이정도 있으면 이걸 알아야 돼 자 유카 거시기가 뭐요? 일본 여자들은 과연 거시기 거시기가 뭘까? 유카가 거시기 했을 때 제일 딱 처음 생각나는게 뭐야? 그걸 바로 왜 타지? 일본 여자들은 과연 거시기 하면 어때? 거시기? 저쪽? 저쪽? 저쪽 거시기가 아니요 저쪽 거시기 하면 저쪽이야? 응 거시기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유카가? 있는 것 같긴 해 누구한테? 오빠? 유카가 한번 거시기를 사용해 봐 거시기를 사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 나한테 야야야 카메라 가리지 말라니까 자꾸 카메라 가리지 자꾸 말라고 멱살 잡지 말라고 멱살 잡지 말라고 거시기 응 거시기 오늘 거시기 할 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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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 거시기여? 어떤 뜻으로 거시기 했어? 오늘 뭐 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봐 거시기 오늘 거시기 할 거야? 오늘 거시기 할 거야? 오늘 뭐 할 거야? 그럼 대충 거시기라는 뜻을 알고 있네 그래도 약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안 해 그래도 그래?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지 약간 이런 거 해도 돼 야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야 뭐? 거시기가 해서 거시기 하면 거시기 되겠어? 네 니 거시기는 니 거시기고 네 내 거시기는 내 거시기고 아이 거시기 거시기 야야 카메라 가리지 말라고 자꾸 나와 나와 카메라 가리지 마 자 그러면 유카가 생각하는 거시기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저쪽이다 응 그럼 두 번째는 거야 거시기? 어 거시기 뭔가 중요한 부분 아 그치? 그치? 두 번째 맞아? 확실해? 자 그러면 다시 왜 이렇게 뭐야 유카가 첫 번째로 거시기는 저쪽이라고 했는데 과연 첫 번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이래인 스티커 스티커 하하 그치? 유카가 네 거시기 유카가 거시기를 들으면 생각하는 거는 이건 X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유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맞으면 진실 아니면 지리리리 いきます 유네 스티커 결정 너 이렇게 생각해 나에게 큰일납어오어요 나에게 큰일납어오어요 saroma 나에게 큰일깐 문체납어오어요 왜 así 직전 직전 저의 사람들 간절히 칠꼬야 할께요 시원시키였때? 거시기였때 이리왔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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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뻥쳤어 아니 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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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였따 거시기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수있어 스푸투리로 근데 과연 니 머릿속에 거시기는 어떤건지 이런 스티커 아마때만큼 기뻐하였어 자 여러분 이렇게 아하니가 울어버렸어 당연히 네가 그렇게 아는데 자 여러분 유카가 생각하는 거시기는 X고 이였다 여러분 고시기였따야라 고시기였따야라 이렇게 한국에서 오래 사는 일본여자는 과연 과연 거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시리즈도 찾아올게요 여러분 네 거시기 로하니 안녕 안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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